자, 마지막 문제! 자, 파이팅! 파이팅! 자, 잘 들으세요. 베테랑! 어이가 없네? 와 같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제목과 명대사를 짝지어 말해주세요. 제목과... 우린 재밌어요! 쌀! 들어와, 들어와! 제목! 3, 2, 1, 실베! 레인보우야? 우린 재밌어, 빨리해! 우린 재밌어요! 범죄도시! 너네 눈 자아니? 너네 눈 자아니? 성공! 우린! 밥은 먹고다, 이나. 살인의 추억! 살인의 추억! 성공! 나와보세요!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! 신세계! 정답! 성공! 앉아있어, 앉아있어. 우린! 형은 다 알 수가 있는데... 범죄도시 2! 어? 범죄도시 2! 그리고 중복이며, 범죄도시가 지금 두 번 나왔어요! 출발! 나이스! 가이즈? 가이즈! 범죄도시! 너네 누군지 아니? 성공! 성공! 신세계! 어이, 브라더! 성공! 성공! 아직은 발라봤다. 아저씨! 아저씨! 성공! 범죄도시!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어. 범죄도시 나왔었죠. 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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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죄도시! 야, 이 메세지 같은! 성공! 성공! 야, 이 메세지 같은! 성공! 성공! 넌 계획이 다 있구나! 기생충! 기생충! 아저씨! 아직 한 발 남았다! 아니야, 이 돈 아니야! 우린 재밌어요! 이제 톤이 들어야 돼! 이 돈 아니사! 아직 한 발 남았다! 유엔 한 것만 더! 한 발 남았다! 아니야! 우린 재밌어요! 아저씨! 이거 방탄 유리야! 이거 방탄 유리야! 성공! 오케이! 오케이, 성공! 눈빛을 연기했어! 입을 꾹 떴네요! 우빈 씨! 신세계! 다 두루와! 두루와이! 성공!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요? 자! 둘린 줄 알아요! 실패! 둘린 줄 알아요! 가! 가! 건축학계론 어, 건축학계론 키스는 말이야 이리로 갔다! 이리로 갔다! 환상! 야, 조정호선 성공! 오케이! 넌 계획이었구나! 기생충! 아직 한 발 남았다! 아직 한 발 남았다! 아저씨! 성공! 자, 앨런! 니네 누구지 아니? 범죄도 씨 성공! 맞아! 3, 3! 베테랑! 두루와! 네! 출발! 우리 베테랑 두루와! 다이스! 다이스! 물이 없긴 한데 아 3! 신세계! 2! 두루와! 두루와! 실패! 두루는 재밌어요! 두루는 재밌어요! 아저씨! 못들어가겠어! 못들어가겠어! 3! 마지막! 자, 스타일! 건축학계론 이리로 갔다, 돌로 갔다, 돌로다가 막 비벼! 환상! 성공! 너네! 계획이 다 있구나! 우리 베테랑! 계획적이었어! 아저씨! 기간 말 남았다! 그리고! 앨런! 너네 누구니? 범죄도시! 마지막! 성공! 마지막! 성공! 극한직업!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! 이것은 통닭인가 치킨인가? 갈비인가? 성공! 허리 아파요! 허리 아파요! 다 같이! 다 같이! 후후! 마치! 잘한다! 마치! 오케이! 저흰개아! 저흰개아! 저흰개아!